에이! 경찰차 도착! 파크! 수갑이 필요해! 오케이! 나는 카이! 나의 칼을 받아라! 내 레고 피규어들! 이라! 사라진 피규어를 찾으러 가자! 알았어! 빨리 가자! 여기 레고들로 만들어낸 세상인가 봐! 건물도 그렇고 전부 다 레고야! 완전 신난다! 토니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가 잃어버린 피규어를 되찾아야 되잖아! 맞다! 그럼 우리 서로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러면 토니는 저쪽! 유라는 이쪽! 우리 방법을 꼭 찾아서 만나자, 이라! 이라! 나중에 봐! 프리안카랑 엠버? 레고 프렌즈 친구들! 유라랑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레고! 안녕, 친구! 유라가 좋아하는 기린! 귀여워! 여기를 레고 뒷플러로 다 만들었나봐! 우와! 우와! 엄청 커! 이거 타봐야지! 간다! 오! 오! 차가워! 오! 적어라! 색스포! 파스틱! 나칼도 있고! 나칼도 있고! 뚱뚱뚱뚱뚱! 오! 기타! 어? 토끼야! 나도 같이 타도 될까? 오! 차 좋다! 오! 유라! 우리를 찾아 여기 레고랜드까지 왔구나! 우와! 여기가 레고랜드야? 그래! 여기 레고로만 만들어진 레고랜드지! 저기 레고 캐슬에 사는 장난꾸러기 드래곤이 심심하다고 우리들을 모조리 여기로 데려왔진 뭐야! 어? 그래서 레고 친구들이 모두 사라졌구나! 유라! 어서 다른 레고 친구들을 찾아서 다시 원리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봐! 알았어! 유라랑 토니가 레고 친구들을 꼭 원리대로 되돌려 놓을게! 부탁할게! 오! 오! 해적선이다! 해적선! 오! 완전 신난다! 여기는 레고 해적들이 가득한 해적의 바다자다! 내 물대포를 받아라! 자! 내 물대포맛이 어떠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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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투라마라! 에헴! 토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죠? 으악! 당신이 그 해적들의 왕! 해적선장? 그래! 내가 해적들의 왕! 해적선장이지! 하하하! 으! 내가 해적선장님을 만나게 된다니! 아! 아! 근데 토니! 여긴 왜 왔지? 그러니까! 유라랑 토니랑 이렇게 레고를 가지고 이렇게 레고 친구들이 이렇게 로이드 타임 아파빙힝힝힝힝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래곤이 뻥그룩! 지금 레고 피규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그 레고 피규 친구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예! 하하! 그 드래곤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레고랜드에 갇히게 되었지! 어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봐 주겠나? 네! 유라와 토니가 꼭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해적 놀이 조금만 더 하고 가면 안 될까요? 1시가 급하다고! 어서 유라와 닌자고 마을에 가보라고! 닌자고 마을? 거기는 재밌겠다! 그럼 저는 닌자고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해적선장님! 안녕히 계세요! 토니 뭐 좀 알아냈어? 어 내가 해적선장님을 만났는데 드래곤을 물리치고 레고 피규어 친구들을 되찾으려면 닌자고 마을로 가보라고 하더라고 어! 그럼 빨리 닌자고 마을 조사해보자! 좋아! 가자! 우와! 여긴 무슨 세상이야? 우와! 정말 아름답다! 여기는 어떤 수련을 하는 장소인 것 같아! 뭔가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인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오! 예쁘다! 잘! 닌자 수련을 하자! 우와! 카이다 카이! 우와! 진짜!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이랑 로이드잖아! 근데 이렇게 진짜 크니까 완전 신기해! 오! 이봐! 카이와 로이드! 드래곤이 산다는 레고 캐슬이 어디 있어? 아! 어쩌지? 레고 캐슬은 나도 찾고 있지만 아직 어딘지는 몰라! 로이드는 알지도 몰라! 로이드는 똑똑하니깐! 나도 레고 캐슬은 말로 만들었지! 모른다고! 아! 레고 시티의 경찰관 파크와 소방관 타운이라면 알지도 몰라! 거기로 가봐! 오! 레고 시티의 경찰관 파크와 소방관 타운! 얼른 가보자! 좋아! 우리가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을게! 우리가 돌아가면 카이와 로이드! 또 신나게 놀아보자! 알았지? 그래! 꼭 다시 놀자! 닌자고 최고! 도주요! ドン! 오! 우아! 우아! 오! 여긴 진짜 멋있다! 유아 거치 캐슬? 어? 그렇네. 오오! 유라 우리가 레고로 만들던 경찰서랑 소방서랑 똑같잖아! 맞아! 저기 소방관 타운이다! 진짜 우리 한번 가볼까? 살려줘! 살려줘! 어? 소방관 타운이다! 근데 뭐 하는 거야? 저 친구가 소화제를 열어봐야지 뭐야! 아이고 나 살려! 좀 위험해 보이는데? 뭐 어쨌든 알겠어! 수고해 타운! 수고해 타운! 오! 오! 파크 경관님 아니야? 파크 경찰관님! 충성! 충성! 파크 경찰관님! 혹시 레고 캐슬이 어딘지 알고 있나요? 그럼 길을 찾아주는 것도 경찰관의 임무 중 하나라고! 어? 그러면 어디에요? 어? 저기 레고 전망대 보이지? 어? 네네네! 거기서 쭉 올라가면 레고 캐슬이란다! 오오! 근데 거긴 좀 위험한데 드래곤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가는 겁니다! 드래곤을 물리치고! 레고 피규어 친구들을 데리고 현실 세상으로 데려오려고요! 그게 쉽지 않을 거야! 드래곤을 물리칠 방법이 없거든! 그 방법은 마법사 멀린만 알고 있을 텐데! 마법사 멀린이요? 멀린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저기 저 전망대 옆에 멀린이 있단다! 어? 토니! 그럼 일단 마법사 멀린을 만나러 가보자! 어 알겠어! 근데 나 경찰차 한 번만 타보고 가자! 아니 그럴 시간이 있지! 에잇! 우리가 왠지 또 레고 경찰차랑 소방차를 타보겠어! 맞아! 가자! 비용! 비용! 범위 잡으러 가자! 가자! 우와! 이거 레고 경찰차랑 완전 똑같아! 맞아! 오오! I'm a Polish man! I'm Polish man too! Let's go! 오오! 오오! 끝난다! 오오오! 빨리 들어 가자! 얏! 얏! 오오! 유라 이거 힘든데? 빨리 더 왔어! 빨리 더 왔어! 유라 더! 빨리 더! 더 세게! 더 세게! 힘을 내! 이야! 유라 조방관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와! 토니 파워! 오! 오오! 둘이 껐다! 둘이 껐어! 둘이 껐어! 미션 Accomplished! 예! 신난다! 신난다! 오! 오! 여긴가 봐! 여기! 오! 진짜! 빨리 가보자! 멀린! 레고 캐슬의 드래곤을 물리치고 레고 친구들과 현실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레고 캐슬의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는데요! 그 드래곤이 레고들을 모두 소환해 이 레고랜드에 가둬둔 이유는 오랜 세월 이 레고랜드에 혼자만 있으니 심심하고 따분해서 레고랜드를 활기차고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였지! 그러니 드래곤을 물리칠 필요가 없단다! 드래곤 캐슬로 가서 드래곤과 신나게 놀아주거라! 그럼 저절로 드래곤이 건 저주가 풀리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게다! 어? 그러면 무서운 드래곤을 물리칠 필요 없이 같이 신나게 놀아주면 되는 거네요? 유라! 우리 얼른 가자! 그래! 멀린 고마워요! 고마워요! 가자! 여기가 드래곤이 산다는 드래곤 캐슬인가 봐! 우와! 진짜 크다! 빨리 들어가볼까? 좋아! 가자! 우와! 여기 드래곤 발자국! 우와! 우와! 진짜 크다! 근데 드래곤과 어떻게 놀아줘야 저주가 풀리지? 응! 그건 드래곤을 이렇게 타고 신나게 놀아주면 저주가 풀리는 거지! 가자! 자! 드래곤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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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가 간다! 우와! 성이 엄청 넓네! 역시! 드래곤을 찾으러 가는 길은 멀고 험하구만! 야! 드래곤! 너 어딨어? 거의 다 왔어! 드래곤이다! 드래곤이다! 드래곤! 드래곤! 어? 가는 거야? 야! 드래곤! 우리가 재밌게 놀아줄 테니까 저주 꼭 풀어줘야 돼! 약속해! 약속! 우리 재밌게 놀아주자! 재밌게 놀아보자! 화이팅! 화이팅! 드래곤! 가자! 빛나게 놀아보자! 빛나게 놀아보자! 오! 뭐야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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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prostitute 난 좀 볼수 안 wells 어 먼마 그래 멈췄어 드래곤! 즐거웠어! 드래곤! 즐거웠어! 와! 진짜 수리 넘쳤다! 와! 완전 진짜 재밌었어! 드래곤이 삐용! 버전! 진짜 빨랐다고! 우리가 하늘을 뒤집어 나왔어! 그렇지! 유라! 이 정도면 드래곤이 저주를 풀어주겠지? 맞아! 드래곤! 저주 풀어줄 거지? 드래곤 풀어줘야 돼!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재밌었어, 유라 토니! 또 놀자! 와! 레고 친구들이 돌아왔어! 그럼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레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보자, 유라! 그래! 하하하하